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 살고 있는 33살 권민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 온천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 색다른 온천여행을 배틀트립에서 설계해주세요. 좋다 얘. 여기로 오면 안 될까? 호테남에 우리나랑 비슷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다 좋은데 내 피를 안 주는 게 이게 좀 너 미쳤어? 달걀을 테마로 한 머드 온천이에요. 좋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 현재 물가가 워낙 저렴하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먹을 때 좋아요.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납작 투어? 납작 투어? 파이팅! 토요일 밤 야외의 꿀팁을 드리는 배틀트립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온천여행 오늘은 이제 후쿠오카를 가게 될 텐데요. 다시 네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주일간입니다. 근데 납작이 너무 제가 좀... 너무 셌어요. 셌어요. 음식이랑 가격은 사실 인정합니다. 근데 저거를 좀 넣어주세요. 셔시즈를 여기를 이렇게 시커멓게 다크서클리핀에서... 시커멓게 다크서클리핀에서... 왜요? 선생님! 저희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겁나는 분이란 거에요? 괜찮죠, 양정아 씨? 네, 네. 뭐 저희는... 그날부터 그랬어요. 약간 여기 밑이. 근데 여행이 물론 싸고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고... 중요해, 맞아요. 또 가서 얼만큼 알차고 보내고 오는 게 중요한가 했는데... 또 여행의 또 묘면이 또 단거리 여행. 단거리. 그렇죠. 거리상으로 여행가서 또 차로 많이 다니면... 근데 후쿠오카는 너무 짧아. 우리나라 제일 잘 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좋죠. 제주도에서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제주도에서 다른 나라를 만나는 거잖아요. 아, 그랬어요. 후쿠오카는 좀 약간 귀여워야죠, 조금은. 아니죠. 아이들 데리고 가려면 후쿠오카 훨씬 많죠. 그리고 짧고 되게 알차게 보내고 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뭐. 그럴까요? 아니, 후쿠오카의 매력이 있다며, 관전 포인트. 그동안 일본 여행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일본은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재미있고 온천이 20여 개가 넘는. 그 마을 안에요? 네, 그 마을 안에 온천 마을 형성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마페 같은 걸 하나 주면은 거기에 있는 온천은 어느 곳이든 다닐 수가 있고, 거길 다 못 갔다 그랬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특이한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약간 클럽 문화 같네요. 클럽 데이. 클럽 데이. 온천 데이. 시간 제한은 없습니까? 시간 제한은 6개월 정도. 6개월이요? 제가 못 쓰면 갖고 왔다가 나중에 또 쓸 수 있고. 제가 못 쓰면 남한테 양도 좀. 그런데 되게 비쌀 것보다 특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고 싶은 온천을 가서 그 온천을 경험하고 또 다른 곳도 이제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자체로운 곳이죠. 진짜 온천 데이네요. 그렇죠. 먹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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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명란 너무 좋아해서 사왔잖아요. 한국 명란이랑. 박정우 선생님 마이킹을 꺼주시겠어요? 진행이 안 됩니다. 명란이면서 야채가 쪼금어지면 저희도 호텔 먹고 사십니까? 그래도 드라마에 진출하든가. 아니 후쿠오카가 워낙 또 해산물도 맛있고 미인이 유명하다고 그러죠. 후쿠오카 미인. 그래요? 물이 좋기 때문에. 음식도 다 신선하고. 그래서 온천과 음식이 유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란으로 반찬을 먹나요 아니면? 명란을 덮밥으로 해서 먹고요. 우리나라 명란이랑 좀 다른 게 다시마 국물 육수에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진짜 깊은 맛이 짜지 않으면서 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명란이 너무 유명한 게 후쿠오카 가면은 꼭 선물로 명란을 사와요. 맞아. 두 분 다 사오셨어요. 다 사왔죠. 명란 마요네즈. 놓칠 수만 툽으로 된 걸로. 명란 마요네즈. 명란 마요네즈. 명란 마요네즈 사왔죠. 명란 마요네즈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여행 다녀와서 사온 걸로 요새 명란 파스타 돼 먹고 아주 요리도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지금 계속 커피가 맛있지 명란이 뭐가 맛있지. 선생님 커피는 오면 하도 안 돼요. 하여튼 명란 드시는 거면 걸리기만 해보세요. 하여튼 명란만 드셔봤죠. 이제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미쳤다. 자 그럼 여러분 북극곱과 온천 여행길 전만점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오 예쁘다. 어? 비행시간 1시간. 그렇지. 시계 천국. 아오 요거. 다 먹었었니? 밥 먹었었니? 아 그냥 집에서 대추. 대추에 아전 먹었지요? 대추를 먹고 왔어요. 맞아. 언니 여기 딱 보면 뭐가 느껴져 지금? 여기 온천. 온천 같지 왠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그러네. 진짜. 오륙탕 아니야? 그런 컨셉으로 약간 카페를 만들었다고요? 저희가 온천 가니까 약간 온천 컨셉으로 카페를 잡았어요. 카페에요? 왠지 온천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그러네. 히팅을 한 다음에 온천 가서 뜨끈뜨끈하게 이제 또. 우리가 그래도 한 1번을 언니 2번 안 갔어? 한 번만 갔나 우리? 나 드라마 때문에 갔다. 한 번 가고. 거의 한 지금 1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 근데 또 우리 양정아 언니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행은 또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랑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받아서 그냥 전화해서 어디야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냥 어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친하니까. 맞아 맞아. 가끔 봐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딱 전화했는데 혜영이가. 언니 오케이!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어떻게. 나 꼭 캐리발드 해. 우리 원래 좀 이렇게. 찜질방 같은 것도 좀 다니세요? 저희 집도 가깝고요. 같은 동네 살고요.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자유여행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다니는 거니까. 언니는 가봤어요? 나 오빠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가봤어 형아? 아까 가봤어요. 거기 료칸. 온천이 진짜 유명한 데고. 저는 사실 호가에서. 유인은 이뻐지. 유인은 진짜 이뻐. 우리가 베프긴 하지만. 우리가 베프긴 하지만. 개그했어. 저 아저씨계로. 베프. 베프. 재미있게 해주는 거니. 우리가 베프긴 하지만. 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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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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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가 유명은 한데. 거기 가요 우리? 이번에는 안 가요. 안 가요? 이번에는 우리가. 거기를 안 가고. 정말 새로운 거. 비밀. 너무 유명하지만. 그래. 좀 더 들어가야 돼. 그렇죠. 베틀 트립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비밀. 변기지 하여튼. 그런 곳을 좀. 준비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말하는 거야. 대안. 대안. 이거 죄송했어. 어머. 야. 이거 봐. 어디 어디 가야 되겠다. 어머. 웬일이. 태용이가 저거 다. 준비해서 온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가 또 해산물이 유명해요. 해산물 좋아해.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seafood?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뭐 먹고 싶은 거 언니 또 있어? 너무 많지. 없어 먹는 거고. 고기도 좋아하고. 뭐 술도 좋아하고. 온찬도 좋아하고. 너무 너무 이번에 베스트. 디저트도 유명해서. 이 디저트가 또 달달하잖아. 우리가 좀 살이 통통하게. 괜찮아. 살 쪄도 돼. 120% 만족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빼면 되지 뭐. 아직까지 신진대사가 괜찮구나. 네가 가라. 오라 치 말 가라 치. 20대 초. 어. 언니는 40대야. 원래. 오리지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 싸다고. 너 말길에 이렇게 모자마스러워. 생각하고 있냐고. 쎈언니들. 난 무서웠다. 처음 와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개인. 개인 투기예요? 네. 거기다. 비유가 바다가 쫙 보이는. 야. 야. 야기립고 있구나. 노촌탕. 또 일본 약기입고. 약기입고 진짜. 후큰 후큰 후큰. 후큰. 잘 어울려. 몇 년 만에. 그러게 말이야. 나는 비행기만 타도 너무 좋겠다. 장말로 이럴 때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의해 주십시오. 후큰 후큰. 이따가 후큰. 후큰 후큰. 후큰 후큰. 후큰 후큰. 후큰 후큰 후큰. 저로서는 비행 짧은 각광과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 가까운 데 제일 선호합니다. 남쪽 지역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세계 랭킹 7위래. 시상산은 또 자매 도시예요. 드디어 도착했다, 언니. 여기야? 날씨 너무 좋다.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여름 아니야, 여기? 한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없어요. 제주도인 것 같지, 언니?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가 좋지. 난 코오카 처음 와봐. 좋아, 좋아. 언니가 좀 나두 좋아. 이런 버스 타야 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 그럼. 이게 쌍큐패스라고 해서 3일 동안 이 찐이 싼 북큐슈. 큐슈에서 얻을 수 있는 패스야, 이게. 저거 하나 사잖아요? 네. 그러면 여행하는 동안 계속 무제한으로 계속 타고 다녔어요. 저거 하나도. 그러면 또 언제 준비했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준비해야 또 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면 너무 비싸. 우리나라에서 샀어? 그럼 인터넷으로 뒤져갖고. 나한테 말을 하지. 여기서 이제 시내까지 가까운 게 아시아에서는 1위래, 1위. 아, 진짜? 짧다. 언니, 소처럼 이랬으니까 염을 먹으러 가자. 내 말이. 가자, 가자. 염을 먹으러 가자. 소처럼 이랬으니까. 한글도 쓰여있네? 한국어가 무척 잘 돼 있어요. 한글 쓰여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어디 가는 적시다. 아니, 그리고 방송에서도 다 나와요.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여기가 어디 있는 거야? 친구 아닌데. 친구 아니다. 올라오쌍. 아, 버스다. 언니, 버스 이렇게 타고서 여행해 본 적 있어? 야, 버스도 진짜 오랜만에 타는 거야. 한국에서 버스 타는 게 없어. 달려나라. 에어컨은? 날씨 너무 좋아.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한 10분, 15분. 20분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와우, 와우. 비주얼이 일단. 뭐 생각나. 명란. 나 너무 좋아. 지키는. 명란은 유명하다. 너무 기대돼. 너무 유명하다고 나 책자에서도 봐서. 그러니까. 스포옥가 있는데 유명한 데는. 명란 덮밥. 기대하고 먹어도.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서라도 꼭 먹겠어, 나도. 고마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내리자마자 너무 배가 고팠는데. 5분만 걸으면 유명한 명란집이 있더라고요. 5분만 걸으면? 네. 네. 흑골과가 뭐가 좋냐면. 다 모든 걸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맞아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도시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삼삼거리? 아, 진짜? 많이는 안 걸어요. 그래도 참. 좀 한산하다, 그렇지? 복잡복잡 안 되고. 도쿄나, 어? 긴자거리나 이런 느낌처럼 안 그렇고. 가을이야. 그래도 이렇게 공원도 걷고 여유롭다, 언니. 와, 여기 나신지. 어디야, 형아?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이건 것 같아, 언니. 여기야? 어. 여기가 가라. 이봐. 하이. 이라시아이마세. 여기 엄청 조소 있다. 저렇게. 저렇게 사인도 많고 유명한 집이었어. 맛있겠다. 이거는 가면 늘 죽은 손을 기다리는 게 나아. 죽은 손을 기다리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지금 벌써 맛있어, 그냥. 저 테이블을 보니까 맛있어. 우와, 사인 봐봐. 언니도 이름을 하나 남겨야지, 여기다. 누군지도 모를 텐데, 무슨 일을 가세요. 빨리. 그러니까, 빨리. 아, 실례합니다. 메뉴보다 사이. 메뉴보다 사이. 메뉴보다 사이. 메뉴보다 사이. 너무 짧고. 메뉴보다 사이. 좋았어. 뭐가 유명해. 나는 여기. 한국 메뉴로 다 돼 있어, 지금. 그러네. 좋다고. 한국라 다 써 있어요. 정말. 그러네. 좋다, 좋다. 이게 멘타이주가 지금 명란 덮밥인데 이게 제일 유명하대요. 딱 이거. 이거 하나 하고. 딱 이거.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면 종류 하나 먹어야지. 맛있겠다. 숨이 마세요. 다. 고래. 고래. 부다 사이. 요참. 야, 일본어 잘하시네. 고래. 고래. 부다 사이. 다시 말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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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았는데? 한국말 다. 아니, 또 한국말 다 돼 있고. 그러네. 언니, 일본말 좀 하잖아. 내가 무슨 일본말을 해. 그래. 나는 그런 거. 그런 거 알아. 감탄사만이. 어? 수고이. 기레이. 황토니. 언니, 나온다. 나와, 나와. 와, 드디어 나왔다. 아, 얼마나 맛있을까? 쉐어, 쉐어. 아, 야, 야. 침샘 돌아, 막. 그렇지, 언니? 응. 보기만 해도. 약간 저기처럼 우리 메밀소바 먹을 때처럼 이렇게 조금씩 담궈서 먹어도 괜찮겠다. 먹고 싶다. 그래, 그래. 응,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유명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섞어. 어, 섞어. 어, 이것도 명란이야, 언니. 깨가 아니었어. 아, 명란 알? 어, 깨 좀 섞어, 이게. 명란 알이야. 어, 정말. 뭘 알아요, 먹지. 아, 정말. 아, 웃긴다, 우리. 탑에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침이 막, 침샘이 돌아요. 우와. 아, 짭다. 머리카락까지 먹었어. 아니, 지금 와서 더 맛이, 그때의 맛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 맛있어? 오이시 데스까? 오이시 데스까? 왜왜왜왜? 아니, 유명 씨가 외호하면 되는 코드가 있어. 맛있습니까? 아, 너무 배고팠나 봐. 맛있어? 아, 조금 짜. 아, 조금 짜잖아요. 아, 조금 짜잖아요. 아, 조금 짜잖아요. 아, 우린 또 약간 명란이. 하다 보니까 입맛에 좀 안 맞나 보네요. 아, 우리 명란이 조금 짜잖아요, 진짜. 맛있어? 짠데! 짠데. 맛있어. 저 물을 벗어야 되는데. 저희가 저 육수를 안 담을 때. 저희가 저 육수를 넣어야 되는데. 아, 육수를 좀 넣어야 되는데. 아, 육수를 좀 버져야 돼요. 간이 쎄요. 이게 따뜻한 물인가 봐. 육수가 아니야, 색깔이. 뭘 알아, 먹지요? 그러니까. 일본 음식이 짜거나 달거나인데 근데 맛있네. 맛있지? 끝에가 감칠맛이. 우리가 너무 원액에다가 말아먹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면발이 언니, 예술이다. 쫄깃쫄깃하고. 아, 지곱게 되는 거예요. 불타니까. 나 좋아하는 맛이야. 자꾸 당기는 게 깊은 맛인가 봐. 깊은 맛이 있더라고. 깊은 맛, 희한하게.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래. 이 길이 할 때. 이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 밑에 밥이 있는 거예요? 네네. 밥이 있네. 아, 일본 쌀 맛있잖아. 어우, 이렇게 침이 그냥. 맛있어. 김치 부다 사이. 맛있어, 맛있어. 김치 먹고 싶다. 그렇지, 언니? 나 밥방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거 잘 따라하겠다. 그릇 해가지고 이렇게 밥 떼가지고. 집에서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러네. 그런 메뉴. 아니, 그냥 밥이랑 김이랑. 응. 명란 위에다 붙고. 그냥 이렇게 소스. 응. 파스파이시랑. 약간 섞어가지고 먹으면. 집에서 충분히 먹겠네. 그렇지? 근데 집에서 먹으면 저 맛이 안 나요. 맞아요. 저 맛이 안 나요. 참기 소스랑 이런 게 특이하다. 그리고 뿌리가께. 약간 뭐 이렇게 뿌린 거가 있어. 그러네. 약간 명란 맛도 아니고. 다른 또 맛이 느껴지네. 저 짜지 않았어? 네, 저게 간장 소스가 아니고. 아, 다시마. 네, 네. 쭈유쭈유. 저희는 이제 기본 맛을 먹었는데. 특제 소스에는 이제 매운맛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맛있다? 응. 음. 맛있지, 혜영아? 아, 배불러.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난 배가 고프다. 쇼핑하면서 또 다른 거 먹자. 그래, 그래. 이따다키마스. 이거라 됐을까? 후쿠카 하면 또 명물이 있어. 거기서 사와야 될 것들이. 이제 명란. 이제 명란. 어? 디저트 종류. 명란 진짜 무조건 사와야 된대. 명란 마요네즈 하나 있으면 어떤 과자를 찍어 먹어도 맛있군요. 명란 하나만으로도 맛깔나게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사와야 돼, 우리가. 여기는 이제 후쿠카 시내에 있는. 유명한 집인가 보다. 네, 저거 진짜 유명하지. 여긴가 봐. 그러니까. 유명한 명란찜. 되게 유명하대. 안녕하세요. 와, 이런 거 뭐야? 튜브? 저거 명란 아이스크림인가 봐. 아이스크림인가 봐. 명란 아이스크림? 진짜 여기 통조림도 있고. 아, 통조림맛이 있어. 아이스크림인가? 명란을. 튜븡장? 그러니까 짜서 먹고 그러나 봐. 이게 약간 명란 마요네즈 같은 거 아닌가? 짜서 먹는 거는? 감칠맛 나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테스트. 맛있겠다. 테스트. 어? 되네요. 밤만 들고 가면 되겠네요. 테스트. 테스트하면서 계속 먹을게. 이게 다 명란 테스트할 수 있네요. 먹어볼 수 있네요. 저거. 오리지날. 멘탈이죠. 오리지날. 어때?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그 정도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일본 명란이 되게 깊은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숙성된 맛이네. 맛있지? 괜찮다. 안 짜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짜지도 않고. 맛있다, 맛있다. 이건 약간 매콤한 거야. 얘랑 예측을 살까 봐. 선생님 입맛에도 딱일 거예요, 저게. 먹고 싶다, 예. 진짜. 저렇게 튜브를 나와가지고요, 선생님. 되게 먹기 편하게. 맛있어? 씹혀, 씹혀. 너무나니 씹혀. 고소해요, 그리고. 태국아,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하나도 안 짜. 그냥 먹어도 되겠어. 그냥 밥만. 그냥 이렇게 짜가지고. 아니, 그리고 애들 주면 너무 잘 먹고. 그렇죠.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응. 그냥 오리지날이 없는 맛이야. 그러네, 그런. 바질도, 올리브 바질도 맛있었고. 라이스? 밥에다 비벼서 먹고. 그리고 계란 마리아즈. 파스타야. 아, 파스타는 맛있겠다. 아니, 저렇게 많이 먹으면 짜지 않아요? 안 짰어요. 그렇게 안 짜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짜가지고. 계속 집어먹었어요. 이거는 다 술안주야. 점이래. 음. 어디가, 어디가. 여러분 화날까 봐. 가격도 저렴하고. 나는 얘랑. This one, this one. Thank you, Arigato. 내가 전망 좋은 온천을 예약해놨어. 진짜? 어. 빨리 가자. 자, 이제 드디어 메인이죠. 그렇죠. 이제 먹었으니까. 가라스류칸. 그랬는데 참 시골이 매력이 있죠. 네, 매력이 있어. 맞어. 그러면 저기 후쿠오카 시내에서 얼만큼 타고 갔어요? 버스로 한 시간. 버스로 한 시간. 오, 언니. 시골 한적한 길을. 진짜. 걷게 되네. 이런 데 요칸이 있는 거야? 있죠. 근데 여기 요칸에서 픽업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차 불러놨어. 차가 오는 거야? 어, 좀 기다려 봐야 돼, 여기서. 근데 여기 정말 옛날. 일본의 옛날 마을인가 봐. 그러니까. 되게 고요하고. 날씨가 있다. 마을이 진짜 되게 평화스럽다. 어? 좋은 것 같은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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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 온천에서. 네. 픽업해 주는 거예요? 네, 픽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작은 온천들도 픽업 서비스를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했어요. 이리 와. 자동이에요, 오토매틱. 그러니까 숙박 예약하고서 바로 그냥 신청만 해 놓으면 저렇게 픽업 서비스. 내린 버스 그 자리로 이제 서비스가 오는 거죠. 버스 내린 대로. 왔다, 여기인가 보다. 여기야? 너무 예쁘다. 아리가뚜고자이마스. 아리가뚜고자이마스. 여기인가 봐, 언니. 내려. 우와, 여기있다. 5살 한번 봐. 시원해, 시원해.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언니 저기 봐. 웬일이야. 일단 들어가볼까? 그러니까. 예쁘다.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현주야. 숙박비는 어느 정도 돼요? 비싸대, 룩감 비싸대. 룩하나 무조건. 맞아, 룩감 비싸대. 이게 지금 저녁이랑 아침까지 포함된 거래요. 식사방. 아, 정말? 다. 신발 벗고 들어가. 신발 벗고 들어가. 신발 벗고 들어가. 어? 뷰 봐봐.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이야. 매뉴얼. 이야, 되게 싸다, 이 정도네. 그렇죠? 너무 싸죠? 진짜죠? 깔팡한데. 말이 돼요? 그런데 저 앞에 뷰가 가다가. 너무 좋아. 이야. 매뉴얼. 와우. 대박. 너무 예쁘지? 우와. 우와. 좋다. 여기 같아. 짜인이다. 동선해온자 같아. 오우. 너무 예쁘다. 차도도 단순하고 웬일이야, 언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은. 와우. 너무 좋아. 이런 방 처음 하네. 처음 하네. 야. 어디야? 야, 옮쳐나는 건 어디야? 옮쳐나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노천탕이 있대. 노천탕? 어. 여기 진짜 좋다. 저렇게 바다 뷰를 보면서 노천탕. 노천탕이에요. 갑자기 공윤주 씨가 이렇게 말이 없죠? 너무 가고 싶다. 네? 공윤주 씨 고생했으니까. 너무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일본의 100대 절정 안에 선정된. 저게 일본 100대 절격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야, 떠 있는 거 어디야? 형이 왜 이렇게 조그맨? 아유. 어휴, 어유. 아유. 다행히 해. 엄마, 음악을 여기로. 원래 주먹고 음악 나오는 거야? 야. 야, 거의, 우리 물이 너무 안 따뜻해. 처음에 딱 발을 넣는 데는 별로 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게 계속 있다 보니까 열기가 벌써 올라와요. 아, 뜨거워? 이 정도는 아닌데? 아, 좋다. 아, 위에는 차갑고, 위에는 따뜻하고. 아이고. 아, 너무 맛있다. 뜨거워, 뜨거워. 밤에 잘 수 있나? 밤에 잘 수 있지. 10시, 5년도까지 할 수 있어. 맥주캔까지 갖고 올걸. 사줄게. 저기서 냉삿기 먹으면. 그러니까요. 아시네. 명랑과자에. 이거는 뭐야? 이걸로 이렇게. 구워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매끄러워요. 위큰이에요, 위큰이에요, 위큰이에요. 그렇지? 운전은 운전하고 나가서 말랐을 때 입으로 가야 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드라마 촬영하느라고 좀 다쳐가지고 여기 어깨에서부터 너무너무 저렸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날 첫날 딱 온천을 했는데 그 다음날 너무 가뿐. 좋아지죠?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진통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네랄 운전이고 혈액순환 장애랑 혈액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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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입 열어 생각하고 입 열어 생각하고 입 열어 진짜 좋다 이렇게 한적한 여유로운 곳이 한국에서 너무 가깝고 여기도 저녁도 되게 맛있게 나온다 그치? 호스로 나온다 이건데 너무 좋다 맛있는 혁식 먹으러 갈까요? 안녕! 저렇게 딱 온천하고 진짜 가이새끼 정신 딱 차려져 있잖아요 맛있지 너무 행복하죠 얘는 또 오징어회가 엄청 유명 오징어회 이까? 이까? 저희 이제 온천하고 내려와서 만찬을 즐길 오징어가 완전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오징어가 완전 너무 달아가지고 공유주씨 넘어갔네요 공유주씨 넘어갔네요 공유주씨 넘어갔네요 이거 우리 다 먹는 거야? 먹어야지 언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숯밖에 포함된 거예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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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겠다 하나씩 우리 열어볼까 언니? 어떤 게 들어있는지 짠 이거 열어보자 그거? 그거부터? 사시미 사시미 따뜻한 거 그래? 어떡해 어디 구워먹는 게 오나봐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샐러드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예쁘다 식욕을 확 덮고 식욕은 원래 쓰지 식욕은 원래 쓰지 식욕을 좋아 더 덮을 식욕이 없다며 샐러드가 어쩜 이렇게 맛있어? 싱싱하다 그쵸? 근데 여배우들이 이렇게 잘 먹어줘서 너무 좋네 저희 오전하고 나서 피부 너무 좋죠 진짜로? 네 정말 저기요 피부 화장은 안 했는데 저렇게 좋고 진짜요? 태용아 응? 회 좀 먹어봐 맛있어? 이야 룸이가 있구나 아니 두 분 말씀 좀 하세요 너무 말없이 맛있는 거야 그치? 너무 맛있으면 말이 없어지지 너무 아고같이 먹는 거 아니네? 아니야 너 말고 나 왜? 아고 전복 다 익은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찔리잖아 그쵸? 전복 완전히 전복 좀 찍어야 돼 소복 좀 찍어야 돼 소복 좀 찍어야 돼 소복 안 찍어도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다 익은 맛은 채? 응 전에 배는 게 없어지 전복 맛까봐 빨리 먹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전복 너무 탱글탱글한 거 아니야? 음 그래도 구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못 찍어 먹는 거 아니니? 그냥 먹어봐 일단 음식이 다 좋고 정말 씹혀지지가 아니라 너무 쫄깃해서 아 씹습니다 행복해 이거 구워서 언니 응 아까 그 앞접시에다가 해서 먹어야 돼 아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겠다 그냥 왜 그러니? 응 야채도 야 냄새 봐 응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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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이 커 다 구웠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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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게 너무 좋아해 개인화로에 여기에서 그러니까요 언니 먹고 싶은 거 딱 그냥 너무 깜빡하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이게 이제 일본식이죠? 네 맞아요 언니 고기 먹어보자 이제 여기 소스 여기에다가 찍어 먹는 거 같아 이쪽 여기 언니가 우리 아무거나 찍는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빵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묻히나 봐 언니 이거 빵가루가 아니야? 아이고 빵가루가 왜 나오겠습니까?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저게 빵가루야 저게 빵가루야 저게 빵가루야 저게 빵가루야 왕창 찍은 거야 그게 빵가루야 소금치고는 두껍긴 하나 아 정말 모숫아라 어우 덩어리야 계속 씹혀 아자 가자 아 아 아 특이하게 이렇게 흰색나봐 엄청 짜 언니 먹어봐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게 고기야? 무슨 냄새 우와 고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다시 다는 거 찍어서 그냥 씹히지도 않게 그냥 푹 너무 부드럽지 야 응? 저 오징어는 전시용이니?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오징어네 진짜 끈쩍끈쩍하잖아 네네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오우 복불복. 전복보다 더 쫄빗쫄빗해. 진짜 맛있다. 달다 달아. 너무 달았어, 오징어가. 저 다음 주에 갑니다. 주말이요? 꼭 오징어회 먹보세요. 다음 주에 갈 수 있지. 달다 달아. 세상에. 진짜 전복도 맛있는데 오징어가 훨씬 맛있어. 달다. 그렇지? 입에서 누가. 맛있어. 언니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서거 서거 서거. 오징어 남은 거 찍어봤어요. 저게 소금 찍어먹으면 좋겠지. 빵가리 아니죠? 이것도 소금인가 봐. 소울? 아, 카레예요. 이제 좀 조심해서 찍어야 될 것 같아. 얘 잘못 찍었다가 괜히 이상한 거면 어떡해. 내가 먹어봐. 소금. 비밀상공원. 음. 음. 소금이야. 소금이야. 태영이가 저기 이후로. 아, 예량치 뭡니까. 소금에 노릇물이 처음 좋아하세요. 엄청 많이 싫었다. 조심해서 찍으라니까. 소금이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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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그때 맛있었어요. 아, 튀김이 뜨거울 때 소금을 탁 찍어서 이렇게. 아, 그렇죠. 너무 맛있어. 양념을 했어. 안에. 그치? 양념했지. 얘네가. 튀김 양념. 튀겨도 맛있지? 생물이 맛있는 상태에서 튀기면 무조건 맛있는. 아, 나왔어, 나왔어. 아, 완전. 아, 저. 맥주에 완전 오징어 튀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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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생수 마시듯이 그냥. 사실 온척하지 마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거 정말 위까지 시원이지. 갈증이 해결돼? 이게 약간 온천도 있잖아. 그러니까. 갈증이 날 때. 맥주가 너무 먹고 싶었지. 그냥 온천에서 땀 쫙 내고 저걸 딱 먹고.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응, 너무 좋았어. 오늘도 기대가 있다. 아, 배불렛는데 자꾸 먹어. 자꾸 손이 가네? 자꾸 손이 가네? 완전. 엄청 좋아. 뭐, 사실 아는 건데도 볼 때마다 참 부럽고 좋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후쿠가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제 주위에서 그렇게 좋다 좋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나 저는 공윤주 씨 지금 우시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글썽을 썼네. 아, 저는 사실 너무 자신했는데. 네. 어때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아니, 아니, 나는 그렇진 않아. 나는 그렇진 않아. 아니, 나는 그렇진 않아. 가족, 가족을 데려가기에는 우리 나랑이 낮잠이 났죠. 좋습니다. 이제 후쿠오카 후반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후쿠오카 가시죠. 배고파죠. 나는 저긴 무료로. 너무해 분위기 다르고 너무해. 먼저 온천이 28개 이상. 우리 지대로다 언니. 온천이 왜 이렇게 좋은데. 피부 미인되는 거야. 온천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배 안 고파? 정말 정말 정말. 처음 맛보는 경험. 후쿠오카를 확 훌크가 나. 그러니까. 훌크 훌크. 이렇게 평온해 보이네요. 진짜. 우리 오늘 온천 먼저 가나? 버스 타고서 언니. 구로카와 그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가자. 어쨌든 구로카와 가는 것도. 그 패스 카드와. 네, 쌍큐패스에 대해서. 다 되는 거죠. 3일 동안은. 좋습니다. 아, 이게 쿠로가. 딱 광이 검정색깍.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야, 언니. 여정이 길었다. 그치? 그래, 여기까지 온. 여기가 어디 구로가와? 배우들이 하시니까. 그냥 찍으면 드라마 같아요. 진짜. 우리가 가라스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가라스는 네가 가라. 너무 욕신대. 재미없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라스는 네가 가라. 우리는. 구로카와. 근데 여기. 거기보다 너무너무 분위기 다르고 너무 예쁘다. 완전 여기는 역시. 여기 그냥 우리나라 그. 약간 설악산 정도 온 느낌? 그렇지. 여기는 사실 비밀코스야, 언니. 여기는 진짜 한국 관광객들은 찾아올 수가 없겠어. 왜냐하면 너무 비밀장소여서. 이제 찾아가실 겁니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도 베프 유후인 다음에 유명한 곳이 이 구로카와인데.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점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기 시작하는 곳이고. 다 여기가 잘 알려지게.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구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제 유명해지고 있는 곳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다닐 수 있는 비밀 변기를 하나 사야 돼. 이거지? 뭐요? 여기도 아, 아까 말했던 마페. 마페 같은 거. 여기가 온천 마을이잖아, 언니. 근데 온천이 28개 이상이야.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세 군데 정도를 이 마페를 갖고서 다닐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온천이 500엔에서 700엔. 세 개면 일단 기본 1500엔 넘잖아. 어제 잠 안 자다니 공부했구나. 이리 와. 인포한테 물어보자. 가자. 이거 싸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거 데카타? 데카타. 데카타 보다 사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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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피아 생겼네. 아, 마피아 생겼네. 아이가 또. 재밌다. 저렇게 계속 들고 다니는 거잖아. 어, 들고 다니면서 도장 하나씩 찍어줘요. 들어갔다 나오면. 여기는 이제 우편이 있어서 숙박이 다 반응해요. 오, 예뻐. 진짜 좋다. 저 동네 자체가 그냥 온천 마을이에요. 우와, 뭐야. 너무 예쁘죠? 누르는 한겨울에는 진짜 좋겠다. 사계절용으로 다 너무 좋더라고요. 우와, 뭐야. 여기 누르는 소리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기 진짜 병이 치유되겠다, 병이 치유되겠어. 딱. 이야, 언니. 냄새 봐, 이 냄새. 우와, 이 산림. 이, 어우, 이 냄새. 어떻게 하면 좋아. 이 향. 향기지, 향기. 난 어제 혜영아. 가라스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여기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더라고요. 이 마을이 되게. 진짜 여기 오천, 이 마을이 되게 예쁘네. 마을 자체가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온천 마을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다 붙는가 봐. 예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 어제랑 너무 비교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아기자기한 그냥 진짜 난쟁이 마을 같아. 맞아, 언니. 적절하다. 그치? 난쟁이 마을. 관광객들도 많이 하다. 그러니까. 여기 언니 가게 상점들이 어쩜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뻐? 너무 예쁘지? 여기가. 일단 확실히 이런 게 귀여워, 그치? 여기 봐, 여기 뭐야? 여기는 뭐하는 데야? 어? 태용아. 태용아, 여기 그건가 봐. 종욕하는데. 와, 좋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1,000원인가, 내면. 100일. 여기 강 흐르는 소리 봐. 너무 좋다. 피로가 싹 풀려. 언니 다리 붓게 싹 빠져야 되는데. 제발이. 오자마자 딱 이렇게 피로 먼저 풀어주고 또 온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또 막 찾아가면 되고. 우리 또 여러 군데 가야 되니까. 또 가자, 나가자. 조격도 했겠다. 조격 조금 했다고. 후쿠는 나. 어? 피로가 또 싹 풀리네. 아예 숙소로 이쪽으로 하면 여기서 잠도 자고. 그렇죠. 숙소도 다행이네. 그러니까 아예 이쪽 마을로 잡으면. 그렇죠. 가라스를 안 가면 2시간이 안 걸리죠. 좋네, 그것도 좋네. 여기가 여긴가 봐,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차 차린가 봐. 들어가보자. 어? 여기 봐, 이렇게 뭐 적. 뭐 이렇게 해놨어. 다 매달, 자기 소원이 써서 매달아 놓았나 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머! 여기 매달은 게 많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는 언니가. 돈은 자유로 넣는 거예요? 네네. 뽑아. 뽑아봐. 어, 제발 좋은 마음. 아이씨. 뽑았어. 어, 뽑았어? 어, 뭐라고 써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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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거 다 찍혔어. 좋은 것만 있을 거야. 됐다. 뭐라고 써 있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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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길. 대길. 저기...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길이 제일 좋은 걸까요? 대길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아요. 소길, 중길, 대길이 있는데 대길이 제일 좋아요. 대길은 맞아? 연애는 희망이 있다고 하고요. 어. 일은 열심히 하는 만큼 돌아온다고. 응. 열심히 해야 되더라.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요행이 없어.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요행을 바라면 어떻게 해,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렇지. 야, 너 빨리 뽑아. 나 이제 뽑았으니까. 나도 베개를 내고. 좋은 거. 나는 아니오. 아, 왜 아니야? 한 사람 좋은 거, 한 사람 안 좋더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재밌지. 내가 들고 있을게. 빨리 뽑아봐. 대대길 아니야, 대대길? 왜 또 대길이라고 써 있는 건 다 똑같아. 대길은 맞아? 대길이 진짜 잘 안 나온대. 대길이 아니야. 그래, 나오잖아, 이제. 그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전부는 뭐가? 오믹구지? 대길, 대길. 왠 대길이네, 뭘. 그래, 대길 나왔어. 화단이 나왔어요. 일단 나는 여기 대길. 대대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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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 어머, 이게 꼬마. 어머, 저런 것도 있어. 뭐야, 이거? 잘하자. 저기,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건 왜 매달아 놓은 거예요? 나쁜 은인 걸 매달라 놓는데. 다시 묶어 놓는다. 여기다 매직. 아니, 다 좋은 거 아니야? 저기 있는 거, 언니? 그치? 아니, 나오기 힘들 되잖아. 그러니까, 웬일이야.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행한 것부터가 너무 진짜 온도 좋고. 행운이야, 언니. 우리가 작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작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꼭 묶어야 되는데. 찢어져, 찢어져. 오 마이 갓.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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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망했어? 아, 저 벌레 피아나 찢어졌어. 아, 어떡해. 아, 찢어졌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윤혜영 씨. 아, 좋은데요? 아, 어떡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언니. 저번에 우리가 재미도 모르거든요. 아, 가지가지 한다, 진짜. 됐어요. 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와, 우리 거, 언니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예요. 이런 재미, 소소한 재미도 있고 막. 진짜 조용하다. 골목이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고. 와, 여기. 언니 빵집 봐. 언니 배급자. 여기 아까 사람들이 막 먹던 그 빵인가 봐.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유명한... 저분이 한국인들이셨어요? 네, 네. 이게 말로만 듣던 그건가 봐. 먹어보자, 우리. 먹어보자, 우리. 어, 냄새! 다 빵을 하나씩. 아, 빵 맛있어. 저게, 슈프림 파이는 되게 저기서 유명한 슈프림 파이래요. 뭐야, 저거 너무 맛있겠어요. 이게 바로바로 슈프림을 넣어주는 거 아니야? 웬일이야. 저 주세요, 빨리. 사자, 언니. 깠시다. 언니, 저기서 먹자, 우리. 여기 앉을까? 어머, 어머. 물소리도 들으면서. 어, 여기는 뭐야? 응? 여기는 뭐야? 어머. 저거 뭐예요? 거기 온천하는 데 아니야? 언니, 여기 김 얼굴에 쎄나 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연기나? 연기나, 연기나. 어디 봐봐. 아니, 아니, 이거 일단 내려놔, 언니. 또 엎어. 유황냄새. 유황냄새도 나고 약간... 얼굴 찜질하는 데인가 봐. 그런가 보네. 냄새는 좀 난다. 가오유라고 하는 저. 저게 사실 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참. 유황 원천이라. 어, 좋다. 아기자기하고 웬일이야, 여기. 상도 딱 알아서. 자, 하영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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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겠다, 언니. 배고픈데. 맛있어? 응. 안에 슈크림이 싹 들어있구나. 이거, 이거. 어머. 와우. 맛있네. 리치한 크림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 슈크림이 약간 맛이... 흡족하면서 차가워. 네, 그리고 고소하다. 그리고 슈크림이 그렇게 달지 않고 되게 고소하다. 맛있어. 근데 우리나라 슈크림은 겉에도 부드럽고 안에도 부드러워 보잖아. 이거는 지금 바삭바삭한 거잖아, 지금. 맞아요. 이 겉에 이건 너무 막 아삭아삭하고 고소하고. 맛있어. 제발 리액션 한 번만 제대로 해주세요. 이 분은 먹기 시작하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냥 먹어. 근데 저거를 저렇게 살살 금방 먹어야 돼요. 우선 그게 눅눅해지잖아요. 맞아요. 만들자마자 빵을 진짜 만들자마자 먹어야 돼요. 그림이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천마을 이제. 첫 번째 온천집. 언니, 우리 드디어 이제 온천을 하러 왔다. 너무 예쁘다. 어, 코너요.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 댄스였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예쁘지? 무슨 요정의 집 들어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오, 야, 딱 계절 때 딱 맞게 왔어. 우리. 근데 하루에 세 군데 다 가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는 10분, 15분 이렇게만 하고 딱딱 나오더라고요. 다 경험해야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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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an 이렇게 빨리 찍는 거야, 언니. 봐봐, 이제 우리가 딱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나가자. 아, 세 군데 부터 더 가고 싶으면 추가 요금을 내면 갈 수가 있나 봐요. 그렇죠. 또 마페를 하나 사면 되는데 하나 사서 쓰는 것보다는 세 개를 사면 조금 더 저렴해지니까. 날 바로 잊지 않고... 여기 좀 우습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언니, 일본 연예인들이 미래를 즐기는... 아, 진짜?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몰래 온천을 즐기고... 미래 장소? 미래 장소. 여기가 또 온천마을 구로카와에서도 조금 외지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몰래 와서... 프라이빗한 모습. 굉장히. 보노이오 온천이라고, 유황 온천이고... 여기가 입석으로 즐길 수 있는 온천이에요. 깜짝 놀랐어. 입식. 저 그댄 줄 알고 탈 뻔했잖아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됐어요. 들어오니까 안 뜨겁네. 아니, 우린 촬영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는 수영구 입고 가야돼, 아니면 다 벗고 가야돼. 다 벗고 들어가요. 다 벗고 들어가요. 다 벗고... 혼탕이에요? 아니요, 혼탕은 아니에요. 아, 이게 너무 이쁘어. 형아, 이게 손짜리인가 봐. 그댄 줄 알았어. 여기 올라가서 살려고 그랬잖아. 어머, 이거 끊어지면서 안 되겠죠? 아, 재밌어, 재밌어. 아, 좋다. 이게 서서 하니까 덜 지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덜 지치고 좀 어지럽고 좀 그렇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이 기분도 되게... 서 있으니까 좀 덜 지치더라고요. 아... 아, 사우나를 좋아하니까 몸이 좋아. 편이 좋아. 너무 좋아지. 요주는 언니께서 다른 오토바이기에서 좀 넓은 편이다. 그렇지? 상도 넓고 여기는 입식이라면 두 쪽으로 앉아서 괜찮을 거야. 우리 한번 가볼까? 아, 요네우 씨. 개그러를 쳐볼까요? 아, 내가 그래. 근데 재미없다야. 아, 왜 실전 쪽으로... 아, 손님 같아, 우리. 그러네. 여기 앉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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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바람을 가는 소리네. 아... 어, 저기 동굴 같은 데도 있어. 어, 저기... 어머. 태용 갔다 와봐. 기다리봐. 자, 여기 어디야? 어머, 잘 봐. 어때? 어? 뭐지? 으음! 동굴이야? 동굴이지. 여기서 밀어라나 봐. 이렇게 밀어나나 봐. 아! 태용아! 살아, 놀아. 야, 여기 동굴 봐. 천사. 벽개수야. 천사. 굳이, 뭐니, 뭐니 해도 온천은 앉아서 해야 되네. 서서 하는 것보다 되게 안정적이네. 첫 번째 간 온천은 뭐 이런 근육통이나 이런 몸 안 좋은 데 좋고요. 여기는 그 피부 미용. 미용이나 이런 피부에 굉장히 좋은 물이래요. 이게 왜 물수건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거물처럼. 그런데 이렇게 저 대나무 사이로 바깥에가 이렇게 또 보여요. 노천탕이에요. 한 번만 딱 겨우니깐. 맛있어. 예뻐. 첫 번째 온 온천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다음 온천은 또 분위기가 어떨까? 응. 겨울에 가면 진짜 좋겠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지. 우리 마페 다 제대로 사용하는 거야야지. 그래? 갈까 이제? 우리 다음 점토로 가보자. 아, 나이 뺐다. 가보자. 일본 온천은 저게 좋은 거 같아. 약간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절 지치고. 훨씬 기분 좋아하지. 두 번째 온천은 이제 또 미용 온천으로 유명했던. 너무 개운해. 개운하지 또. 너무 기대된다. 두 번째 온천은 어떤 분위기인지. 너무 좋아. 어우, 개운해. 온천하다 약간. 피부 껍질 바뀌는 거 아니니? 피부 미인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세 번째 온천은 이제 150년 역사가 있는 이왕 온천. 여기가 대나무 숲에 있는 온천이에요. 저게 너무 좋네요. 아, 언니. 개운해, 개운해. 또 개운해. 너무, 너무 노곤하지. 이거 마페 보여줘야지, 이샤. 그러니까 우리 세 개 달성했어. 그치? 짠. 짜잔. 스탬프 다 찍은 거 보이죠? 이렇게 다들 걸고 가는 거예요? 네, 저렇게 저 다 걸어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우리 미션 달성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딱 이렇게. 어, 그렇지. 언니랑 같이 붙여놔야지. 그래, 그래. 우리 같이, 그래도 같이. 우리가 또 일본 오게 되면 여기 또 온천하러 올게. 안녕. 안녕. 아, 온천 마을. 저는 온천 마을에 숙소를 잡아서 계속 돌아다닐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온천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진이 다 빠졌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 우리 저녁이니까 조금 비싼 거, 비싼 거 먹자, 맛있는 거. 아, 그럴까? 내가 희망사항 다 들어줘? 응. 맥주도 한 잔 진짜 온천하면서 그냥 마시고 주시고. 우동. 우동. 이거 지금 우동이야. 약끼니쿠. 약끼니쿠. 엄마, 시켜. 아니예요. 약끼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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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아요?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그러니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집이야? 아, 맛있겠다. 좋아, 좋아. 와, 맛있겠다. 하이. 아리가또. 와, 언니. 야기야, 드디어 왔네. 그러게. 네. 아, 맛있겠다. 메뉴 시켜. 이라샤이. 아니, 이라샤이 맛에는 어서 오세요, 지금. 사람들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막 몰려오는 거 같아. 몰려오고 있어. 저녁 시간 돼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같아. 본처들 너무 열심히 했나 봐. 그렇지. 세 군데 도는 게 아니라 쉬운 일은 아니야. 배 안고파? 아니, 이제 먹으면 정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진저? 진저, 하이브. 우리 여기서 하이브를 또 많이 먹게 된다. 치어즈. 치어즈. 나는 주스인데? 야. 여기가 소중히 좋다 주세요. 여기 소중히 말아야 돼. 어? 주스야. 소다수야, 그냥. 또 맛, 내 거랑 달라? 똑같아, 똑같아. 이건 좀 그래도 무식기가 좀 약한. 그러네, 이거는 조금. 맛있는데? 맛은 있는데. 조금 약하다, 우리한테는. 아, 이게 우설이야. 우설이야, 그치? 고현주 씨. 고현주 씨 넘어갔네요. 고현주 씨 넘어갔네요. 너무 맛있어, 진짜. 색깔이 아주 끝내준다. 국자 국자. 바로바로. 언니, 우선. 한 점 해. 한 점 할까? 고기 한 점 해. 짠. 오우. 이야, 언니 이런 것도 먹는구나. 나 우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도 그런 거 같아. 너 먹어봤니? 안 먹어본 거 같아. 그게 소의 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소, 혀가 이만하다는 거니? 아유, 언니 말하지 마. 그냥 먹어. 혀를. 왜 그래. 아니, 혀가 이만하다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탄다. 오우, 막 흡입맥이 장난 아니야. 맛있겠다, 언니.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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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응, 먹어봐, 언니. 맛있나. 태영아, 이거는. 이 레몬을. 짜? 레몬을 여기다 짜서. 어. 그냥 레몬 집에다만 찍어먹는 거래. 이거는 고기 소스고, 이거는 우선 소스. 음. 아유,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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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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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표정인데. 무슨 소리야? 혀에 녹아? 아, 맛있겠다. 언니 지금 먹는 모습만 봐도. 처음 맛보는 경험. 처음 맛보는 경험이야. 진짜. 먹어봐. 신세계야? 약간. 간 맛도 나, 간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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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어우, 이렇게 친해 그냥. 왜 이렇게 비린내, 하나도 안 나네. 하나도 안 나. 응. 그리고 레몬집에 찍어보니까 훨씬 맛있어. 그래? 잡지 맛있고. 구워봐. 따라 구워볼까? 이게. 응. 5, 3, 6, 2. 여기는. 응. 약간씩 그 고기에 양념이 살짝 섞여있다, 그렇지? 맞아. 간장 소스같이 양념이 좀 더 맛, 살짝지근하게 맛있다. 이렇게 각자 자기 고기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 좋다. 그렇지? 응. 내 거 고기 구워놨는데 이거 먹어봐. 기분 나쁘잖아. 그렇잖아. 내 말이. 내가 이렇게 구워놨는데 두 개 다 먹어봐. 그러니까. 싹 나잖아. 그래. 그래. 내가 먹어야겠어. 맛있는 냄새나. 어우, 언니 너무 맛있게 먹는다. 언니. 침샘은 자극해. 간장하고 맛있어? 간장하고 맛있어? 그래, 어디 먹어보자. 맛있지? 녹아, 녹아. 고기가 되게 연하다. 맛있지? 이게. 갈비야? 어. 뼈 없는 갈비, 득 뼈 없는 갈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서 소고기의 육즙도 살아있고 안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또 이번에는 혜영아 와사비 좀 올리고 먹어봐야겠어. 아, 이거? 어때? 맛있어? 뭐가 뭐가? 그렇지? 음, 와사비 향이. 많이 올리더라니. 눈물 나가지고 그래, 맛있었어. 이유는. 왜, 혹시 뭡니까? 오죽국기들 맛있었어요. 많이 올렸다 했어. 아, 이게 일본, 어머. 일본 냉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래, 나도 처음이야, 일본 냉면은. 야, 여기 냉면, 일본 냉면인데 왜 김치가 들어가? 그러게. 냉면이 좀 특이하다, 면발이. 기본 냉면은 김치를 다 위에 토핑처럼 얹어서 먹어요, 그렇지? 면발이 끝내줘야? 맛있어? 우리나라 종치국수 같아. 어, 그래? 이거 쫄면 명발 같아. 냉면은. 진짜 맛있게 고기를 싸먹어야 또 맛있잖아. 맛있어? 음. 음, 맛있네. 볶은 냉면도 맛있다. 얘들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언니. 그래? 응. 역시 고기랑 냉면이랑 합이 잘 맞대. 언니는 고기에 나 냉면 할게. 합이 잘 맞는 거. 우리 마음대로 고기. 어떻게 고기 한 점 더 할까? 그래, 난 냉면 한 점 하고. 우리 고기 먹고. 응. 마지막 한 점을 해야지. 2차로. 또 아쉬우니까, 이 밤을 그냥 보내기에는. 오. 저 야타이 표정마차. 맞아요. 야타이. 근데 야타이는 좀 비쌉니다. 관광객들 상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안 비싼 곳으로. 잘 찾아가시면. 저희가 비밀 코스로. 좋아요, 좋아요. 기존에 갔던 그런 곳이 아니라. 좋습니다. 예배한 곳. 개미를 장식할. 포장마차천인가 봐. 그러니까. 아니, 여기가 포장마차 하면 일본어로 야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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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보통 우리 한국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관광객들이 가는 곳은. 나카스 라는 곳이거든. 근데 여기는. 나가하마. 나가. 자, 이 한 잔 하나. 나가하마. 이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재 개그를 많이 하시네요. 왜냐면 아저씨들 나이예요. 그럼. 거긴 나가하마라는 포장마차 촌인데 여기가 원래 오리지널. 여기가 원래 시작, 원조. 여기 사람 없네. 여기가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내가 섭외해놨기 때문에 없는 거야. 들어와. 들어가자. 이라씨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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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시효 씨 여기 자주 와서. 가고 싶네요. 여기는 외국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로컬 사람들한테만 되게 유명한데거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냉맥주. 근데 여기 로컬 사람들이 다 데려오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평지인들도 잘 모르는 곳이라며. 그렇지. 우리의 비밀코스지, 여기가 사실은. 우리 근데 일본 와가지고 라면 한 번도 안 먹지 않았니? 라면 먹을 시간이 없었다. 어, 일본 라면은 먹어야지. 아, 여기 라면을 팔아요? 네. 이제 하카타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돼지육 쓴 거죠? 네네네네. 돈코츠라면. 근데 여기가 돈코츠라면의 시중 시작을 여기서 거의 했대. 이 포장마차 뿐만이 아니라 저 맞은편에 있는 상가들 이런 데에 돈코츠라면 엄청 많다. 여기 라면 하나 시켜 먹어보자. 유명하니까. 일본은 왔는데 그래도 라면은 먹어, 돈코츠라면은 먹어야지. 돼지육 쓴 거죠? 네네네. 돈코츠라면. 다진 마늘인가 봐. 이거 넣으면 훨씬 맛있대. 감칠맛이 나나봐. 그렇지. 이제 좀 비린내 잡아주고 하겠지? 침이 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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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치고. 됐어, 됐어. 뭘 됐어야. 이게 친 거야? 박정수 선배님이랑 양재와 같이 여행 가면 수원하겠는데요. 왜? 너무 부딪혀요. 엎어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큰하게 먹는 게 더 맛있어. 얼큰하게 먹는 게 더 맛있어. 먹어볼게. 완전히 맛이 더 깊어졌어. 맛있는데? 맛있어. 진한 국물, 사골의 국물 맛있네. 수고하죠? 그러니까. 아니, 저녁을 먹어도 이렇게 야식이 맛있으니. 최근에 이렇게 음식 많이 먹은 것도 처음이야, 진짜. 지금 야끼니코를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후쿠오카에서 야타이로 또 마지막 밤을. 나 상상도 어땠어. 언니는 어때? 이번 여행 어땠어, 그래도? 재밌었어? 언니는? 응. 사실 그냥 일본 하면 온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고 딱 왔는데 난 구로가가 그렇게 좋았어. 친구끼리나 엄마랑 모시고 가기엔 진짜 너무 좋은 곳이야. 구로가가 진짜 너무 예쁘다. 되게 예쁘죠. 너무너무 경치도 좋고. 구로가 조금 조그만 온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온천 경험하고. 진짜 온천이라는 시대를. 너랑 또 초콜릿빵 먹고 길거리에 앉아가시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한국 가서도 너무 생각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우나 갈 때마다 구로가가 생각날 것 같아. 응.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는 여행하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난가? 태영아? 나는 그냥 일상을 살피해서 좋은 법과 함께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게. 호쿠오과를 내가 와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이제서야 진정한 호쿠오과의 매력을 내가 조금씩 본 것 같아 오늘. 이번 기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호쿠오과를 확 훑고 가네. 잠을 열어. 너 우니? 눈물 날 때 있어요. 전 이해합니다. 왜? 너무 좋았어. 좋았고. 좋아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벗겼었어요. 그래. 너 우니? 울지 말라고 했지? 아니 좋더라고. 좋지. 매워서 우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 있어. 너무 좋은 데 가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눈물 나요. 눈물 납니다. 태영아 땡큐. 고마워. 고마워. 맛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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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장난 노는 애기들, 국민 학생들이 있고 그런 애들 가족이 가기에는 좋고, 초등학생이 있으면 가서 놀기 좋고, 여기는 이제 친구, 연인, 가족. 뭔가 좀 성인을 위한, 세련된 성인을 위한. 무엇보다 진짜 그냥 우리나라 해운대 아니면 제주도 잠깐 갔다 온 것처럼 갔는데도 효과는 훨씬 더 온천을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오늘 좋은 적어졌어요. 근데 확실히 팀은 트레이드된 게 양정아 씨는 지난주에 낮장 갔고요. 맞죠 맞죠 맞죠. 효진 씨는 이번 주에 훅 갖고 왔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서로서로 지금 너무 부러워했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훅하셨어. 훅하셨어. 나 훅했어 진짜. 다음에는 우리 윤가이드와 공가이드가 함께 가시고, 좀 바꿔서 이렇게 등록하시면. 박정수 선배님이랑 양정아 씨는 겹쳐요. 겹쳐요? 겹쳐요? 둘이 가면, 둘이 가면.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방송이 안 나와. 둘이 싸워 나 지금. 타올라. 아니야 타올랐어요. 우외로 어려워 이런 분들이. 이제 후쿠오카 여행 경비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거 제일 중요한데. 저희 공투어가 1인당 22만 5천 군병을 썼거든요. 과연 후쿠오카 최종 경비는? 양정아 씨 얼마입니까? 30만 2천 원 썼습니다. 그게 이틀이. 생각보다. 1박 2일로 갔다 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사는 이게. 저희는 솔직히 걱정이. 여기 너무 가성비에 있어서 너무 싸가지고 솔직히 걱정했는데. 우리 여행도 많이 차이 안 났어요. 그렇죠? 일본이 원래 물가가 비싸잖아요. 물가가 비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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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큐 패스는 꼭 준비해야겠네요. 쌍큐 패스는 꼭. 차비 걱정이 안 해도 돼요. 하나만 사면. 이렇게 해서 온천 여행지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베트남 낮장 대 일본 후쿠오카. 이번 주 좀. 조금 다르게 하죠. 국민 투표를 좀 해볼까요? 배틀트립 공식 SNS에 지금까지 방송되었던 이 베트남 낮장과 일본 후쿠오카 여행 기회가 공개가 됩니다. 좋아요를 더 많이 받은 팀이 우승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나중에 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알더라도. 궁금하네요. 박종수 선배님은 이 얘기를 듣고도 이길 거야. 당연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는 그대로. 느끼신 그대로. 내 찍으시고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요. 정말 좋은 친구랑 그냥. 부담 없이 간편하게 떠날 수 있을 때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후쿠오카.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1주 동안 함께한 온천 투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시간에 더욱더 여행에 대한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는 처럼이지. 리뷰어보라 세노트 해왔어. 가성이 뻥 떨리는 느낌. 배티남 로컬 맞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